고기 잡으려면 투명을 챙기거나 낚싯대를 챙기는 거 아니에요? 쇠방망이는... 전자님 스태프에 괜찮으신 거죠. 갔다 올게. 아, 조우민 작가 닮았네. 아니요, 스윙스. 매니저님 스윙스 닮았어. 스윙스 살 빼기 전에. 진짜 좋겠다. 조심해라, 조심해라. 너무 깊은 것 같은데. 여기 좀 깊어, 여기 조심해. 보기보다 깊어. 이리 와, 이쪽으로 와, 이쪽. 여기 돌 있지, 여기. 아, 바위 밑에 숨어있으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지렛대로 이렇게 바로 나왔으면 좋겠다. 그렇지, 그렇지. 그냥 이렇게. 뭐가 있어요? 아,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? 아, 이거 와. 너 여기 잡아먹어. 줄어봐. 야, 씨. 어? 있을 것 같은데. 저기 서는 거. 어른이 없을 것 같은데. 개구리. 잡자고 있는 개구리 웬일이야. 춥냐? 아니, 괜찮습니다. 어, 저는 뭐 낚시하러 가신다고 그래서. 의자 깔고 낚싯대 던져놓고 라면이나 좀 끓여먹고. 그럴 줄 알고 갔는데. 네, 너무 추워가지고. 그렇지, 그렇지. 솔직히 나가고 싶었죠? 아, 들어가기가 싫었다니까요. 나오고 싶은 게 아니고. 들어가기가 싫었어요. 아, 좋아. 먹이를 찾아가서 이 기숙이. 으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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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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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뒷모습만 봤을 때는 약간 이승윤 씨랑 진짜 나는 자연이다 나오신 것 같아요. 여기 100% 있었는데. 야, 우리 열심히 하면 좀 잡을 것 같지 않냐? 열심히 하고 싶지 않나. 열심히 하고 싶지 않나. 으흐! 이렇게 넣고. 야, 이거, 이거, 이거 100% 있는데, 이거. 어, 있을 것 같아, 있을 것 같아. 있어? 아, 없어. 아, 없어. 아, 씨. 잠깐만. 야, 여기. 야, 여기 100%거든? 아, 잡았다. 아이고, 아이고. 어, 나이 큰 마리만 하면 잡아야 무인이 셀 텐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다 대 테니까. 와! 어! 어? 잡았어? 잡았어? 설마? 잡았어? 진짜? 한 마리에 재밌네. 쓰고 어딨어! 뭔데? 뭔데? 아, 뭔데. 어, 아련이. 아, 나 cz Dobте 하나? 인정? 인정? 사이즈 이런 걸 얘기한 건 아니니까 한 마리만 잡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잡았다! 다른데 있네? 두 마리! 세 마리! 세 마리! 세 마리 일단 좋아요 와 대박이다 아이고 저 추웠을 때 와우! 오! 잡았어! 꽉치! 잡힌이구나 진짜 광고모장이네 야 발이 꽝꽝 얼었을 텐데 다져줬어 다져줬어 발 시력 보기만 해 발 시력 맘 좋죠?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손발이 꽁꽁 얼었고 저런 날은 카이마랑 불고만 야 근데 진짜 잡았네 전 참치 아닌 것 같아